당뇨는 참 관리도 힘들고 합병증 무섭고 맞아요 그런데 아까 계속 억측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진짜 억측 같아요 아니 산타 할아버지가 못 오시는 게 당뇨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이거 억측 아닙니다 그렇죠 항상 크리스마스 되면은 산타 할아버지 이렇게 모셔다 놓고 무릎 위에 아이들 이렇게 앉아서 소원 비는 행사들 TV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 미국에서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미국 산타협회에 소속된 산타 할아버지들이 2천여 명 되는데요 그중에 57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중에 대부분의 산타 할아버지들이 다 당뇨병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보면은 산타가 좀 그렇게 생겼어요 돌아다니지 않고는 계속 앉아 계셔 지금 산타 할아버지를 예로 드셨지만 정말 현대인들이 이제 당뇨 걱정해야 되는 지원이 됐습니다 주변에도 당뇨 고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성인 당뇨병 환자가 5억 명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지금도 10초당 3명씩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놓고 보더라도 30대 성인 8명 중에 1명이 당뇨 환자이고 지금 5명 중에 2명이 어쩌면 당뇨에 걸릴 수도 있는 당뇨 전 단계라고 하니까 특별히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근데 아까 힌트에서도 나왔지만요 당뇨가 합병증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합병증 때문에 고민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당뇨를 좀 일찍 진단받고 합병증 관리만 잘하면 오히려 더 장수할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올 정도인데요 그만큼 당뇨에 있어서는 합병증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 보고되는 자료에 따르면 당뇨의 연간 발병률은 매년 5.5%씩 증가하고 있는데 합병증 비율은 12.5%씩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합병증이 무서운데요 사실 당뇨의 합병증으로는 제일 첫 번째로 꼽는 것이 실명의 원인으로 보는 당뇨 막막병증이 1위라고 꼽을 수가 있고요 2위로 꼽을 만한 합병증으로는 당뇨 발 일이 있습니다 특히 당뇨 발 때문에 괴양이 발생하면 5년 이내에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최대 55%다 이런 보고도 있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굉장히 추워지는 날 일교차가 커질수록 당뇨 발로 인해서 절달을 해야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당뇨 관련해서 확실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보죠 혈관 망치는 당뇨 합병증을 막아야 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막을까요 당뇨 짝꿍도 관리하라 짝꿍? 짝꿍도 관리하라? 짝꿍을 관리해요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당화된 혈액 그러니까 당뇨에 걸린 분들은 결국 당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혈관이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혈액이 굉장히 끈적끈적해지는 경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당뇨의 합병증은 모두 다 혈관과 관련된 합병증이라고 통칭해서 부를 수가 있는데요 당뇨와 짝꿍처럼 찾아오는 혈관들의 합병증에 대해서 저 깐깐한 장 교수가 진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당뇨이신 분들 보면 혈관, 혈압, 콜레스테롤 다 같이 좀 관리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혈관을 우리가 파이프라고 아마 쫙 생각을 해보시면 파이프 안쪽에 코팅이 잘 돼 있어서 용액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죠 우리 몸에 있는 혈관도 안쪽 내벽이 약간 코팅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내벽을 보호해 주는 인자들로 쌓여져 있는데 당뇨로 인해서 안쪽 내벽에 상처가 발생하고 코팅이 벗겨지게 되면 녹슬어서 막히는 것처럼 혈관들도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합병증의 짝꿍이 바로 혈관 합병증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혈관 뇌피층 세포들이 망가지게 되면 전신적으로 혈관이 망가지기 때문에 전신적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니 당뇨로 혈당이 좀 높다고 혈관 건강까지 해친다고 그러니까 이건 약간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 그 자체로도 사실 끈적끈적해지기 때문에 문제지만 고혈당 그 자체가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같은 염증성 인자들이 많이 분비되게 됩니다 이것들도 모두 다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요 염증성 인자들 단백질로 된 이런 인자들이 혈관벽에 잘 들러붙을 수 있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이 혈관 염증으로 이어지게 되고 혈관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동맥 경우가 촉진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혈관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는 목표로 정한 혈당을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이게 당뇨하고 혈관 합병증하고 안 좋은 거잖아요 짝꿍이라고 그러면 언감이 좋아 이거는 공범 당뇨하고 공범인 혈관 합병증 이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몇 가지 오늘 관리법을 알려드릴 텐데 첫 번째로 신경 쓰셔야 될 것은 당연히 혈당 관리도 있지만 첫 번째는 바로 혈압 관리입니다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 당뇨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전해져 있는데요 당뇨병 환자인 경우에 고혈압이 오히려 또 유발되기도 합니다 비당뇨인 중에서 고혈압을 앓을 확률이 약 20, 30% 정도 되지만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들은 40, 50%로 그 비율이 2, 3배 정도 더 이상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죠 혈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자체가 혈관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들 수 있는데 혈당 스파이크와 함께 혈압 스파이크가 같이 일어나게 되면 혈관 손상을 훨씬 더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특히 말초혈관 손상이 훨씬 더 심해지는데요 따라서 당뇨병을 오랫동안 앓으신 분들 손발 저림 현상이나 손발 시림 현상들을 많이 호소합니다 말초혈관일수록 혈압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변화하는 혈관의 상처가 더 깊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고맙이지요? 그래도 tissue는 hyung 손상이 조금 많은데